어반 캠핑 도시 속 캠핑 한번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리터 짜리 겨울 침낭 새로 산 건데 겨울 침낭 이거 빼고 안 더울 것 같아 베개 이거 여름 베개 하나 놓고 그리고 똑딱이 텐트 똑딱이 텐트 팝업 텐트 하나 들고 메고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7시 10분 빠르게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가 올라 오늘 비 오더라도 하려고 저거 한건데 일단 팝업 텐트를 팝업 텐트 치고 아 잠자리를 마련 하구요 아 예측 까이고 테이블을 설치를 하고 아 5분 지났는데 땀이 비오듯 나오고 있어 주전자 불판, 고기는 안거고 두부 구워 먹을꺼야 라면, 베개, 물, 버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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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거 하고 의자 랜턴 랜턴은 2개 땀이 비오듯 나오고 있습니다 어 되게 덥네 오늘 이럴 줄 알았어 자고 링겐 행간을 만져야돼 아 이거 지금 아 한잔 먹어야지 안되겠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막걸리 두부 구워 먹을꺼야 두부 아 죽발 하이볼 하이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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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칸 하나 내놓고 안되겠다 하아 하아 죽발에다가 방산 죽바리가 어떻게 오는거지 하아 하아 으아 쓰러질거같아 하아 나한테 힐링 주려고 여기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일단 아휴 빈속이라도 아 막건엔잔 먹어야지 안되겠다 아휴 아휴 힘들어 아 좋다 경치 좋다 이거는 뭐야 잘못 샀다 이거 찍어먹는게 소스가 없는거네 이건 아시브레 이거 어떻게하지 새우젓같은게 있나 아 새우젓차에도 갔다와야겠네 아 잠깐 완색